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이가 북립의료원에 지원했습니다. 인턴 과정에 지원을 했는데 조민은 과거에 피부과 레지던트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돌연 이 병원의 피부과 정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보통 학교 조율을 거쳐서 정원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조율과정 없이 늘렸다고 합니다. 병원 안팎에서는 조민이가 벌써 합격했다는 소리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특혜 반칙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의사국시를 통화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서 이미 면접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5일과 26일 지원자 직접 방문 제출 형식으로 인턴 접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민의 지원이 알려졌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원 9명에 16명이 지원했고 여기에 조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은 국시 성적이 65%이고 의대 성적이 20% 그리고 면접 성적이 15%를 더해서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합격자 발표는 29일이지만 병원 안팎에서는 이미 조민의 합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가 의사국시를 통과한 만큼 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산하기관이고 그리고 정기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조민의 인턴 지원을 둘러싸고 복지부의 입김이 자기 환경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장이 문재인의 측근이라면 역시 문재인의 측근인 조국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조민이가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피부과 인턴 지원에도 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정원한 병행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민은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서 인턴을 마친 후에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커뮤니케이션팀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별도 정원 명목으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려줬다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등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레지던트 정원을 전체 4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감염병이나 공공의료와 관련한 진료과목이 아니라 인기과목인 피부과와 안과의 레지던트 정원을 정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레지던트 정원은 1명도 없고 신경과는 1명에 불과합니다. 정원을 늘리는 절차도 통상적인 전례를 벗어나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통상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배정은 학회와 수렴 환경 등을 감안해서 수렬 조율한 후에 복지부가 최종 성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환경미비 등을 이유로 정원 삭감을 한 적은 있어도 정원을 늘린 적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김정수 교육이사는 피부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정원에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정원을 줄여왔는데 느닷없이 특정병원에 정원했다고 일방통보를 해서 다들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를 늘린 것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다. 전체 쿼터가 있는데 그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왜 가져왔을까? 그런데 지금 맞춰보니까 조국의 딸 조민이가 들어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 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또한 정원을 늘려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시 시험에서부터 많은 불공정 사례를 통해서 의존원에 들어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민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인턴 정원도 조민의 지원에 맞춰서 미리 정원을 늘린 것이 아닌가? 하고 역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국 딸이 지원을 할 테니까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그에 맞춰서 인턴을 더 늘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 이미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조민의 7가지 중요한 스펙이 거의 대부분 다 조작하고 위조한 것이어서 이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과거의 행적을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 교수들 자녀끼리 서로 인턴을 푸마시로 해줬고 또 허위로 표창장을 조작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조국 딸 조민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지금 다른 기관 부산의점원이나 또는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까지도 지금 조국의 딸을 인턴 또 레지던트를 받을 때 피부과를 하기 위해서 피부과 정원을 더 늘렸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른 기관까지 움직여서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조국 딸에 대한 특혜가 계속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이고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아는 관계라면 조국과 친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정원을 늘려줄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민이 가오시프 했던 피부과를 왜 국립중앙의료원 쪽에서 정원을 했는지 이것도 과거에는 줄이 있으면 줄였지 늘려주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왜 늘렸는지 여기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지금 의사학회, 피부과 학회에 있는 이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는 공공의료와는 관련이 적은 진료 과목이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특권과 반칙에 의해서 의사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민이 다시 병원에 취직하는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또 조국이라는 아버지 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 주변에서 합격했다는 말이 나들고 있으니까 병원 내부에서도 예산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결국 조민 하나 살리내다가 의사는 물론 전 국민들로부터 어려운 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의, 원칙, 이런 규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두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사회에 누가 이러한 정의, 공정, 평등 가치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개천의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용을 만들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개천의 가지, 붕어, 개고리라도 만족을 해라 야구 이야기하면 누가 그 말을 듣고 또 설득이겠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딸에 대한 의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디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에 환자들이 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